아... 이래저래 진짜 많습니다 두 달같이 오시고 막 꺾고보세요 아 또 한 번이나 안녕하세요 우리 아무 생각도 모르겠어요 이 Pros twice 오와 봉군 감사합니다 Zelge Marc 랜스 치는 거 있죠? 츄라이 언니가 반가입니까? 칠 거 없어요 카메라 칠 거에요 음악 죽겠다! 역시 소정이가 잘하고 있어 갑자기 좋아 막 기록해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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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두워 여행 안녕하자 여행 어 그거다 공항에서 노인 세명 노인 세명 세노인 세노인 여러분들 learning 근데 지금부터 미녀예요 사실 어둠저 안 보여요 조금 보인다 귀여워 시간이네 끝났다 나 언제 дня 마지막 오려구한 나의 맘 제가 은시의 양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려드릴게요 네 찍어주신다며 언니 나 있어! 나 있어! 찍지 마세요 언니가 다시 찍어서 언니 찍어서 안돼! 세인 언니 오늘 아침에 저한테 왜 욕하셨어요 언제요? 언니가 저보고 때리면서 언제 그랬어요? 오늘 사실 제대로 안 찍으면 나 죽는데 그런 말을 환불하면 어떡해요? 진짜 맞으려고 언니 저보다 8살 많은데 그렇게 사실을 말해버리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믿겠어요 네? 태연입니다 사람들이 믿겠어요 지금 와 여기도 나와 저 나와요? 응 엄마 다 나와 웃는 것만 해 이제 남았어 far 한 번 해 이제 남은 아 아 아 아 아